자, 여기서 얘기해보았다, 내 곁이stein의 야, 근데 이거 오랜만에 쓰는데 얇은 것 같다. 살짝 근손스러운 것 같은데, 야쓰고가? 오 야야야 쟤 카이산 뭐야 아 할걸 그랬나? 깨줘 깨줘 살짝 시야 안 보여주면서 나이스하 레드라서 그냥 근데 얘 왜 이렇게 딸딸하지? 아 아깝다 딱 QE 했어야 했는데 W가 먼저 박히네 뭐야 다람쥐 고도차기 닉네임부터 약간 느낌이 아야 잠깐만 너무 아픈 해줘 형이야 하 밸릴수가 이런식으로? 노틸 있니? 아 손이 시려가지고 플레이가 부드럽게 안되네 달려줘 달려줘 집갈때마다 손 겨드랑이에 넣고있자 겨드랑이가 따뜻하긴 해 가자 가자 아니 이게 크로마가 뭔가 조금 더 얇은 느낌이라 괜찮네 이번에 그라가스가 이연 버프를 먹어서 야소 티어도 당연히 간접적으로 좀 골라 갔을거에요 아 이게 오 나이스 야 진짜 다 죽는거 아니지 아니 아군이 다녔습니다 다 죽는거 아니지 아 ja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해소 제발 야 이걸 살아? 아 끝났잖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해소 제발 바라따 해소 해소